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어머니 오늘 너무 무리하게 운동 너무 많이 하는거 아이가? 조까지만 가자 그러면. 꼬리 있는 데까지만 가자. 너무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기간이 얼마 안남았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하늘이 이래 맑고 좋다. 너무 무리할 생각은 하지마고. 힘들면 그만하고. 그곳에 앉아도 되지. 그곳에 앉아도 되지. 그곳에 앉아도 되지. 아하. 그곳에 갈라카이도. 응. 되돌아올거 생각해서 가야되는데. 여기 갔다가. 응. 그 오리 있는 데까지만 가도 돼. 응. 그 오리 있는 데까지만 가도 돼. 응. 이거 이제 하락국이 털어놨어. 응. 그 음악도 털어주지. 응. 야간이 낫다. 그치. 응. 자아. 아들하고. 엄마하고 갑니다. 흐흐흐흐흐흐.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됩니다. 오리 있는 데까지 가도 되긴 되는데. 너무 무리다. 오리 좋아죽이 있잖아. 오리 아깐 안봤다. 엄마가 오리를 안봤구나. 물 털어놨네. 오늘은 다 해놨네. 일요리라서. 손이 많다고 다 해놨네. 다. 평소에는 안 털어놨지. 평화롭다. 평화롭다. 응. 아주 평화롭다. 저 사람들은 오리 본다고 저리 있구나. 오늘은 오리 구경을 많이 하네. 사람들. 하늘도 예쁘고. 저 중에 오리 본에 있네. 엄마 너무 무릴 것 같으면 내가 차. 차 물고 갈게. 그럴까? 해가 많이 있네. 응. 저 중에는 거꾸로 선 건물입니다. 거꾸로 선 건물. 저 위에는. 족이 거꾸로 선. 잘 안보이네. 숲에 막혔네. 거꾸로 선 건물. 아. 맞네. 거꾸로 선 건물 맞네. 숲이 오고지가 잘 안보이네. 오. 오늘 어머니 운동량이 너무 상당한데. 몸살 나겠는데. 어머니 몸살 나겠는데. 오리 있는 데는 조금 더 가야돼. 조금 더 가면 돼. 음. 너무 좋다. 고거는 매실나무다. 매실나무. 가무라서 그렇다. 고기는 매실나무다. 매실나무. 가무라서 그렇다. 그 매실나무인데. 지금 좀 말랐네. 음. 오리 여기 있어. 사람들 좀. 오리 보고 있네. 편안한 마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리까지 촬영하고. 오리 구경을 좀 합시다. 오늘따라 오리들이 재롱을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음. 아가야. 야. 오늘은 오리가 재주를 많이 부르네. 야. 절다이다. 잘 잔지라. 손 같지? 어. 고기가 오리로 왔다. 응. 재주야겠다. 어. 고기가 오리로 왔다. 재주야겠다. 네. 일주일 나 먹으면 잘 하지요. 마지막으로 오리. 조용히 나중에 먹으면 좋지요? 손님. 서울드. 데리개. 배운 트위가. 이 무섭게. 일주일 können. 나의 거리는. 네. 아멘